2월 1일날 유간탄제상회의 때 우리 장곡동은 시장님 오시면 절대 뭐 부탁하라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아니요. 절대 안 할 겁니다. 근데 저는 딱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인솔허후 축제 때 인솔허후 축제가 선발되면 거리 행진을 합니다. 그때 지금까지는 동장들이 포도대장 옷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좀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올해 인솔허후 축제는 너무 쉬워. 아니 이거 어려운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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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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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